인수합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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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를 끼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새로운 팀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노력하는 저희 원 앤시스 팀 스피릿이 저희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. 외국계에 사서 건지 자유로운 문화 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앤시스의 자율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리더가 되고 싶으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팀원이 되고 싶으면 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일하는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회사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이 보장됩니다. 회사일스러운 그런 일하는 분위기. 앤시스의 장점입니다. 이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전하고 배우고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. 원앙에이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